자 우리 전국의 물리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재입니다. 보통 이제 5월 같은 경우를 행사가 많아서 좀 산만한 달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매년마다 수험생 겪어본 바로는 오히려 5월의 슬럼프는 짧습니다. 고3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울과분해졌죠. 내신도 중간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또 우리 수능 연령인들, N수생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뭔가 해오다가 5월 들어서 4월 말쯤부터 좀 느슨해 시작하다가 이 5월에 다시 정시를 바짝 차릴 수 있는 계기는 모두 육평이라는 우리의 작은 확실한 명료한 깃발이 있기 때문에 그 육평이라는 걸 목표로 매진한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육평이라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육평이라는 것을 육평은 육평 점수가 또 수능 점수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을 겁니다. 공부하라고 옆에서 그런 얘기 드리는 것이고 이 육평 같은 경우에 결국 아 실제 수능이라는 것이 평가원의 출제인데 작은 수능이라는 거죠. 육평 점수가 수능 점수야. 저 절대 거기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평 이후에 큰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은요. 바로 육평 점수가 내 점수야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육평 이후에 슬럼프에 빠진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육평이라는 것은 정말 현명한 우리의 중간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수능이죠. 11월에 수능까지 가기 위해서 이런 수능 준비 기간이 있는 것이고 뭐 제 딴에는 이렇게 찌끼찌끼 표현했는데 여기서 부대끼고 이제 아파하고 슬퍼하고 뭐 좀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월달 이때 5월 정신 바짝 채야 돼.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스스로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만 이 5월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 바라고 5월은 이 작은 수능이란 육평에서 수능을 정말 제대로 한번 맛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수능은 시험이라고 여러분 단순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글쎄요. 제가 생각이 좀 너무 좀 회결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학교 시험 보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건요. 1년 내내 모의고사 봤을 때 어느 한 과목 같은 경우에 과탐 같은 경우에 만점 나오고 1등급 나오다가 수능 날 완전 쪽박 작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히려 1년 내내 모의고사 힘들어하다가 어떨 땐 2개 틀리고 어떨 땐 3개 틀리고 해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또 1등급도 겨우 한번 문턱 한번 밟아보고 이러던 분이 수능 날 대박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대박이라는 것이 왠지 뭔가 운에 맡겨지는 또 수고로만 좀 젖혀준 채 좀 자기 수로 대박났어요. 운 좋았어요 이러면 좀 겸손한 거지만 사실 저는 1년간 고생하고 지내왔는데 수능 날 그것이 1등급이라든가 만점 이런 대박이 났다. 이거는 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고 1년 동안 그 수고로움이 분명히 보상이 된 거라 전상을 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물리 만점이 나왔고 이유가 있으니까 좋은 등급 1등급 이상이 나왔던 것이지 그냥 운이 좋아서 수능 날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수능이라는 것은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시스템을 저는 생각해요. 문항 자체만 얘기할게요. 뭐 입시 얘기는 아니고 문항 자체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수능인데 우리는 단순히 안다 모른다 이걸 체크하는 시험으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절대 수능은요. 안다고 해서 점수 구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그것을 바로 6평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평가원의 문항은 지식을 체크하는 게 진짜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교과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평가원 문항이라든가 또 수능 문항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서 굉장히 좀 곤란해 합니다. 어려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않니? 나중에 해설 강의를 들어본다든가 누군가 풀이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체감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활했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지식에 대한 체크, 내가 아는 만큼 점수 나올 거라는 좀 우리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답니다. 절대 여러분들 안다고 할 점수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생각하기 싫어하는 자 물리하지 말라. 이런 말 하는데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도 생각하기 싫어하는 자 당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1교시부터 언어라든가 물론 저는 4교시에 해당하는 물리에 해당하지만 왜 1교시 언어부터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필닷고에서에서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문장해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언어구사가 좋으신 분들이 사고력과 창의력이 좋습니다. 요즘 세대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고요. 문화가 바뀌었고 트렌드가 바뀌었죠. 우리 세상 사람 사는 것도 다르죠. 아니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핸드폰을 두고 다녔습니까?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서서히 1년, 2년이 아니라 예전에는 급변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문도 융합의 학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일을 추진하도록 융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오해 듣지 말고 저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강연도 들어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이래서 알게 된 건데 왜 1교시부터 그렇게 언어를 우리를 못살게 부른 과목이 됐느냐. 이제 국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국어영역이라 보다. 이건 언어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 이제 언어라는 말을 썼지만 왜? 언어의 구사력이 그게 바로 사고력과 창의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제가 이제 수업제 곧잘 뇌속에서 서술해야 돼 라는 말을 곧잘하거든요. 아무리 물리래도 모든 과목이 결국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서술한다는 얘기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걸 찾아내는 그 과정에 밟아나가는 그 과정의 논리가 수령에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좀 장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6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능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개념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다들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하고 저 내용이 중요하고 자꾸 개념으로 내용으로 보는데 그렇게 어떤 문제의 내용이라든가 풀이법이라든가 여기에 제발 국한하지 마시고 문항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버전을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제부터가 파이널이다라고 아예 과감하게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평가원에 근접한 그런 문항의 형식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게 선생님의 버전을 실전 모의고사였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기에 매년 나타나는 수험생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물리에만 국한할게요. 이거죠. 이제 6평이니까 평가원이니까 수능을 축제하는 기관이니까 기축풀이 급해집니다. 급할 기축. 그래서 이제 서정가에 가장 많이 파는 책이 각종 출판사의 기출문제집들입니다. 어떤 건 기출문제집이 문양이 어때서 어떤 건 해설이 어떤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고르죠. 그런데 결국 6평 후에 점수가 또 자기 예상만큼 아니야.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6평 이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6평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급기출풀이 저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출문제풀이를 사실 스페셜골드라는 이런 강의에 한 60%, 70%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그 기출을 다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은 뭐냐면 같은 내용이 나와있는 문항이라도 새로운 문제를 보듯이 새로운 개념의 전개로 보듯이 새로운 문항 설정을 보듯이 그렇게 돼 있다는 상황이죠. 왜? 문제를 한 번 끝냈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문제를 반복하고 하라 해서 외우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은 설정에 그것들이 개념에서 어떻게 표현됐고 결국 출전한 상황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설정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반복이 되고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그 문항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풀이와 결과답 이랬어. 또 새로운 문제 풀이와 결과답 이랬어. 아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 풀이법 저런 문제 풀이법 결국 나중에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완전 보통 노베 노베 이러면 많이 하시는데 글쎄 노베라는 스스로의 그런 말을 쓰는 건 스스로를 뭐랄까 합리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정확한 과정을 겪고 또 겪었다면 전부 다 베이스는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개념을 한 번쯤은 다 구경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달아나니까 문제에서 안 풀리니까 노베 노베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제대로 된 개념 강의를 여러분 함께 했다면 아까 스페셜 골드 같은 경우에 거기도 기출문제가 글쎄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60, 70% 될걸요? 50% 이상 핵심의 기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풀이를 7월 달에 해요. 그때 제대로 이제 뭔가 소화를 하게 되고 그때 느낌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그 기출의 풀이법 답내는 거를 연습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개념과 함께 전주비빔밥을 짬뽕해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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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듯이 그 안에 있는 개념과 또 옆에 기출문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던가 스스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시중문제, 기출문제지 푸는 거 저는 그렇게 강추하지 않아요. 왜? 대부분 어떤 식이에요? 문제 쫙 풀고 나서 뒤 해설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푸나? 이해 안 돼. 또 방치하죠.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해설지 보는 거 권하지 않는 타입인데 그래도 기출문제 풀이를 만약 하고 싶다면 저는 7월에 개강하고 지금 현재 완강된 거죠. 작년에 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9월과 작년 9월과 수능문제만 없을 뿐 웬만한 기출문제는 코드별로 유형별로 또 개념의 전개 순서로 기가 막힌 기추사다리 타고 버전업이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기출불이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문제입사서 물론 보긴 편하죠. 책으로 묶여있으니까 문제입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작년 6평, 작년 9평 그리고 또 재작년 수능 또 재작년 6평, 9평 이렇게 한 최근의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이런 기출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렇게 역순으로 해나가시면서 2년치, 3년치, 4년치를요. 쫙 프린트를 뽑으시고 이때 1번부터 쫙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대단원 혹은 중단원별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중단원별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어 그래 나는 교류필터가 약하니까 교류필터 문항만 쫙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각 수능이나 6평, 9평에서 교류필터 문항만 쫙 준비하세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이용하십시오. 요즘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몇 번 한번 인덱스 팍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단원 하나의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를 뽑는 것도 공부입니다. 왜? 문항을 보는, 문제를 보는 눈을 조금씩 길러나가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어떤 개념 문제를 탁 만났을 때 바로 떠올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기출문제풀이는 제가 좀 이따 바로 개강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단원별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6평을 작은 수능이라고 생각하라고는 했지만 6평에서 모든 결과를 낼 거라고 섣부른 욕심을 하지 맙시다. 현명하게 손에 잡힐 수 있는 또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잡고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자서를 준비하라는 건데 자 이렇게 1단원에 2개의 중단원이 있고요. 2단원에 2개의 중단원 3단원에 2개의 중단원 4단원에 2개의 중단원이 있는데 자 우선 자신이 중급 이하라고 생각하신 분들 음 완전하는 없을 거죠. 그렇죠? 완전하 즉 일명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아니 6평 놔두고서 뭘 큰 결과를 기대합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각 개념 강좌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제대로 강좌라면 기출 함께 보게 돼 있고 문제 적용하는 연습 함께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분들이 이제 그 위에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1순위로 2단원 3단원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뉴턴 역학이라고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역학적 평양 역학적 평양 유치역학 연력학 이렇게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킬러라는 부분이 여기 역학평이라든가 유치역학이라든가 뉴턴 역학의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라든가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킬러를 스스로 키운 거고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걸 자꾸 매달려서 이 비중을 해봤자 세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잘해야 물리를 잘하는 양이라고 착각들어 한답니다.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힘주어서 강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걸 잘한다고 수능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한다고 해서 수능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명심해요. 그 대표전 본보기가 바로 19 수능 작년 수능이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좀 욕도 많이 먹었었겠죠. 그죠? 너무 쉽게 나가서 1년 동안 고생시켰는데 문제는 하나 틀면 1등급 아니고 하나 틀면 2등급인 거 알죠? 만점만이 1등급이었습니다. 만점만이 1등급이었어요. 근데 그 만점과 2등급의 차이가 되는 그 문항이 대부분 여기 여기 이런 데 존재했던 겁니다. 여기 하나 틀리신 분이 만점이 안 나왔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7번 전자와 양공도 제대로 읽지 않은 대표적으로 13번 핵에너지 맨날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지엽이라고 치부했던 분들 그러니까 점수가 지엽이 되는 겁니다. 절대 수능에는 지엽 없고 교과서에 지엽 없어요. 입에서 지엽이라는 단어 좀 제발 담지 마요. 개념 단어이지. 이게 왜 지엽 단언이에요. 꼭 자기가 틀리면 지엽이에요. 안 해놓고서. 안 해놓고 그리고 또 틀리면요. 여긴 틀리면 가슴의 상처가 커요. 근데 여기는 틀리면 상처가 별로 크진 않아. 아 이건 내가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안 해. 계속 방치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1순위로 이 2단원과 3단원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또 개념 강좌의 기출문제들 모두 이루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응용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2단원과 3단원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실 1단원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아시는 분도 알 겁니다. 하지만 2단원 3단원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빨갛게 표현한 거를 1순위로 그 다음에 2순위로는요. 여기 파란 게 밑에 뭐냐면 전자기파와 교류필터 이 부분들 전기랑 관련되는 부분이죠. 동전기 그리고 송전파트 이거 2순위 그 다음 연력화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끝에 있다 보니까 경험이 좀 짧아요. 절대로는 연력화군요. 정량계산 없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에너지 보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이거 파란 거 그러니까 교류필터외로 이거 명료하거든요. 근데 일단 분류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명료하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거 동전기로서 좀 밀어놓고 역시 연력화 밀어놓고 1순위로 이거부터 섭력하십시오. 여러분 따져봐요. 여기 뉴턴 역학의 하나 문제하고 역학 차평형 유체 역학 이런 문제 부력 들어가 있고 배론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들 있죠. 이거 3개 4개 빼면요. 결국 이것들로 16개 17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16개 17개 이루어지면 원점수에 일단 40점은 마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어려워서 틀리고 이거는 쉬운데 안에서 틀리고 실수로 틀리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 또 중 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2단원 3단원부터 확실하게 섭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부터 앞서지 마시고 기추부터 기추부터 앞서지 마시고 개념부터 정확히 익히고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문제 푸는 연습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개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갖다 놓고 개념 갖다 놓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야지 문제 갖다 푸는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순위로 이 부분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킬포인트 통합 버전의 시리즈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 조금 자기 수로 좀 위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똑같은 말이 되는데 여기 소홀히 하지 말 것 알았지? 이거 소홀히 하지 말 것 우선순위는 이거입니다. 위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돼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곁들여서 이 문제를 보되 지금은 막 난이도가 뭐 있다고 생각하고 막 비비 꼬고 이런 문항에 매달리면 절대 안 돼요. 비비 꼬 문항에 매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역학 문제는요. 걷어놓고 보면 상당히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문항을 풀 때 뉴턴의 이런 역학이라든지 이런 걸 풀 때 짧게 과연 풀고 있는 건가 풀었던 문제를 이용해서 짧게 가고 있는 건가 물리는 그래요. 길게 풀면 일단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요. 물리는 수능이란 물리는 수능에서 물리는 뭔가 길게 풀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한 문항을 풀 때 3분, 4분, 5분, 6분 이렇게 막 걸리는 문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시간 모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뭐 3페이지까지 뭐 10분에 얼른 풀고 나머지 20분에 4페이지 투자한다? 15분에 투자한다? 그럼 한 문항에 5분, 4분, 6분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 거를 준비하고 그렇게 계획 세운다? 그건 완전 잘못된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한 문항에 5분, 6분을 투자하는 그런 문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수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급에 대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과연 내가 심플하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 핵심대로 정확하게 이것만 딱 꼬집어서 딱 꼬집어내서 자기가 해결하고 있는가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그런 작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어차피 앞으로 남은 수능 기간 동안에 여러 문제들 많이 접할 거예요. 많이 접합니다. 앞으로 시간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몇 개월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항 많이 접할 테니까 또 수능과 버실모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문항들을 많이 접할 거니까 지금은 막 어려운 문제 어떻게든 여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맞춰봤자 여기서 틀리면 등급의 확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능에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하위 등급의 지름길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거예요. 제일 심각해요. 수업 따로 공부 따로 풀 따로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과연 이걸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백날 수업 서로 잘 나누었자 뭐 하니? 어 강의 듣고 강의 들으면서 공감해 공감해 아 맞아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고선 자신이 직접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을 때는 공감했는데 몸에 배지 않으니까 자기 노력이 없으니까 공감은 했고 자신이 행동을 할 땐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어느 과목이든 선생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무슨 답을 내주고 이런 프리법의 스킬을 익히고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수업 따로 공부 따로 가장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많이 목격해요. 현장에서 요즘 이제 매주마다 실전보호회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은 분명히 수업 잘 들었는데 또 그 전주차에서 문제 풀 때 개념 설명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생각을 진행해야 돼. 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눈팅해서 이걸 거야 저걸 거야. 라고 추측해서 풀어버려요. 자기 준비가 없었던 거죠. 명심해요. 절대 수업 따로 공부 따로 풀이 따로 이거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정말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 아마 수능 열렬인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캐스트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물리2는 제가 또 따로 캐스트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고2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끝까지 5월을 긍정대회고 뭔가 좀 채울 수 있는 충만되는 그러한 달로 만듭시다. 자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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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